11월 18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건강회복 지원을 위한 모바일의 마음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합니다. 마음프로그램 앱의 주요기능은 심리교육과 안정화기법 등인데요. 먼저 위기사건을 경험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사고 후유장애 또는 불면증,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잃은 후 애도반응에 대한 대처 방법 등 심리안정과 회복을 위한 방법을 교육합니다. 안정화기법으로 복식호흡과 근육이완훈련, 명상 등 몸과 마음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훈련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회원가입 후 앱을 이용하면 안정화기법을 연습한 후에 본인이 연습한 이력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쉽게 훈련을 따라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와 동영상을 지원하며 추가적인 정보나 마음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또는 마음건강평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는데요. 한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심리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자가검진액과 마성의 토닥토닥 앱도 개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직통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부모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장애, 비장애인 복합문화공간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관내 소속 학교인 서울 백석초등학교의 동의를 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구한국정보와진흥원 건물 해체공사에 대한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를 수용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는 서울시에서 2015년 강서구 등촌동 소재 한국정보와진흥원 부지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계획됐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이 변경됐으며 지난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구한국정보와진흥원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를 강서구청에 신청하며 구체화됐는데요. 하지만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부지 옆에 위치한 서울 백석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하며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단계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답보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백석초 학부모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또한 학부모 대표들이 요청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교실과 노후한 엘리베이터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는 학교와 학부모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을 제출했으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립 사업이 급진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건물을 철거하고 2024년 2월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아 뉴스 홈페이지와 장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